이렇게 강의를 크게 바꿀 수 있고 줌잉을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강의를 더욱더 현실감 있게 만들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VR 프리젠터다. 가상현실 프리젠테이션 시스템이다. 발표자와 발표 자료를 가상의 공간에 가져와서 합성하는 다림의 특허 기술이 되겠습니다. 이 장치는 이렇게 포인터를 가지고 USB 앞에서 모니터 하나 정도가 더 있게 되면 편리하게 그 화면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강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 글씨도 쓸 수 있고 또 마킹도 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.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 장치는 그 화면에 이런 비디오를 직접 보일 수도 있고 또 그 비디오 안에서 마킹을 해가면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 안에서 강사를 좀 작게 하고 싶다 하면 작게도 또 그 안에 있는 가상의 모니터의 위치를 좀 바꾸고 싶다 하면 XY로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크기를 자유롭게 조정도 하실 수 있게 제공되어 있습니다. 또 거기에 나가서 색상도 직접 바꿀 수가 있는 기능들을 넣어서 꼭 포토샵이 아니라도 갈 수가 있고 약간 멋지게 해서 뒷부분과 합성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런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 장치를 쓰게 되면 이 화면 그대로가 다시 전세계로 나가는 스카이프나 혹은 행아웃을 통해서 전송이 되어지고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장치를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장치다. 한번 여러분이 지금 이런 비디오를 직접 여러분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전국 전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이 되겠습니까?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멋진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기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작품을 만드는 그러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의 세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